홍준표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가 29일 상주를 찾아 상주, 문경, 당협위원회 주요 당직자 40여 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이 자리에 홍 후보는 자신이 당의 전통성을 잇는 적장자라며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인 이재명 지사를 압도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. 또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당 대선 경선 경쟁자인 윤석열 후보의 붙인 주택매매 논란과 관련한 얘기가 나오자 기이하고 정상적이지 않은데 그 배경이 있지 않겠냐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